라이프스타의 코스메틱 브랜드 로우퀘스트는 배우 김혜윤과의 협력을 통해 브랜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30일 로우퀘스트는 김혜윤을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녀는 브랜드의 얼굴로서 활동하게 되며 로우퀘스트의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2일 김혜윤이 출연하는 브랜드 광고 영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광고의 주제는 피부 장벽 빌드업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오래된 건축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고에서 김혜윤은 장벽 관리자로 등장하여 마치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듯 피부 장벽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로우퀘스트는 이번 광고를 통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피부의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았다고 전했다. 피부의 건강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로우퀘스트의 가치관이 광고 영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실제로 로우퀘스트의 대표 제품인 베리어 리커버리 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피부 장벽 기능 회복을 통해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저자극 고기능성 화장품이다. 이 크림은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사용 가능하며 특히 다가오는 환절기의 극건성 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이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로우퀘스트는 앞으로도 피부 장벽 관리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혜윤과 함께하는 로우퀘스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광고 캠페인이 브랜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고 속에서 김혜윤이 보여줄 피부 장벽 관리의 중요성은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우퀘스트의 브랜드 철학이 담긴 이번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피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